예감이 있었어요. 예감. 예리한 가마창이 있었어요. 진짜 골 결정적으로 좋았어. 골결은 짱이었어. 인정은. 물론 여러분은 안 믿겠지만. 공중의 지배자는 없었어. 왜냐면 헤딩이 아마 머리가 아파서 헤딩이 싫어했어요. 노홍이 형이 잘 안 돼? 대학 입학식... 뭐 이거야? 자... 붙으면 3억이네. 제물 몇 개가 제물. 자 이거 누구 거지? 자 제물 몇 개가? 짱이님 제물 몇 개가? 돈도 없네. 돈도 없어. 제물 갈 돈도 없어. 자 제물 하나만 갖고 가겠다. 하나만 갈게요. 아니 근데 축구는 예리한 가마창이 하나만 있으면 애들이 좋아요. 친구들이 골만 잘 넣어주면 애들이 장난 아니야. 딴 거 필요 없어. 그쵸? 여러분 또 이제 골 넣는 애가 갑이잖아. 자 이거 제물 두 개 갈 수 있겠다. 겁나 싸네. 좋았어. 갑니다. 골 넣는 애가 개인플레이 하면은 친구들도 뭐라고 아냐. 자 문제는 뭐냐면 골을 못 넣는 애가 개인플레이 해서 그래. 대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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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스폰 들어왔죠. 최둔대리. 많은 이용 바랍니다. 내 것도 이제 저기서 해 주신데. 자 감사합니다. 땡큐. 3.1조원 보상 망했어. 묻지 마세요. 망했어. 자 투샷 좋았구요. 붙을 거 같애? 여러분 이거 붙을 거 같나요? 자 포인트 쓰면 붙을까 가요? 자 배너 안 눌러줘. 배너는 안 눌러주고 이미지만 있는 겁니다. 자 방송국에 배너는 아직 안 해놨어. 나중에 해놓을게요. 오늘 갑자기 방송 시작단을 받은 거라서 배너 할 시간이 없었어. 자 꼭 붙기를. 자 헐크 7카도전 갑니다. 자 갑니다. Are you ready? 5 4 3 3 2 1 0 자 붙더라. 뿃뿃뿃뿃. 으아 지렸다 지렸다. 봤죠? 자 재물 두개로 사먹을 만들어 보렸네. 사먹을. 아 지렸다 진짜. 자 주인분 축하드립니다. 너만을 사랑해. 사장님. 우와. 자 이따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 올려드릴게요. 하아 지렸어. 빨리 추천 부탁해. 자 추천을 즐겨줄게. 아 그리고 나만큼 뜸 안 드는 사람이 어딨어. 나한테 뜸 드렸다는 얘기는 어이가 없네. 그쵸? 저만큼 시간 안 끄는 사람이 어딨어. 후딱후딱하잖아.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 막 추천하니까 모르니까 다 아는데. 자 바로 유튜브 올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어?